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주 부하누 계단 와 부하누 계단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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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시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좋아 진짜 아깝다 이거 광고 뭐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적이 후련했냐 제 토지가 하나하나 점령당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적군이 후퇴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동맹원이 제가 공격당하는 걸 보고 가장 빠른 기령을 적군 주성으로 보내서 할 수 없이 주성을 보호하러 간 거였죠 결국은 자원도 되찾고 적군도 포로로 잡고 아주 완벽한 복수를 했죠 역시 동맹원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진짜 삼국을 마주하라 이거 절대 안 했지 삼국주게임 제가 제일 싫은 게 삼국주게임 세척은 최저야 멘트야 지저씨 침 아 이게 뭐 한 거야 택시 와 진짜 깜짝이야 정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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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쿠 아픈 하나만을 타러는 중 라이쿠 아픔 라이쿠 아픔 아픔 라이쿠 아픈 라이쿠 아픈 라이쿠 아픈 여기 핵새노들도 한 번 영어장만 핵새노도 올려야지 어? 딸기맛 말고 포도밭도 있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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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뒷갑 puedo 일단 찾아놨 18. 아 두 번째 일요일 일요일 시간 애bur 시작 차 와, 광호! Q. IN777을 지금 입력하세요. 아 진짜 아무래도 오늘 힌트가 나네. 오케이.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 깜다. 아, 진짜? 야, 이거 이름 좀 살게. Q. IN777을 시작합니다. Q. INSALES 아 근데 얘는 이런 소리가 왜 얼굴에 안 보여주네 야 얼굴 좀 보여주지마 야 역시 소녀야 와 진짜 이런 거 잘해 우리 칠클럽에 들어가 1등이랜다 혼자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여기서 합격하면 영생들이 다가올거야. 야구는 여기가 더 많아. 야구는 여기가 더 많아. 야구는 여기가 더 많아. 야구는 여기가 더 많아. 방어 한 줄만 먹어. 방어 한 줄만 먹어. 또 죽어버려. 진짜. 망크 퓨처 레볼루션 지금 사전 등록하세요. 지금 안 사달래? 캬마 얼른 시간 없어. 우와! 나 강원히 오는 중에서 다시 인사하네. 안녕! 너희 산거지 새 몰려다니는 거 같아.